나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번째 에피소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첫번째 에피소드 진짜 날 나갔어요 오 여기 뭐 찾았네 그거 뭔데? 오케이 고고고고고 뭔진 모르겠지만 네 첫번째 에피소드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기네시의 모듈 기네시스 아 기네틱? 기네시스 기네시스 모듈 L2 아 노에스 오케이 이거 아마 여기 아마 써봐야되요 하 나이스 그럼 계속 가자 아 된너면 말입니다 되요 나이스 오케이 여러분 두번째 에피소드에 오신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되도록 죽지 않으려고 합시다 누가 누가 말이요? 어어 괜찮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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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이아몬 오우 디바 아이유 히... 총...! 노이스... 노이스... 인벤토리 무기장착 새로운 무기가 인벤토리에 추가되었습니다. 사용하려면 무기... 필의! 아 진짜 추가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된것이 아냐? 이것인가? 장착 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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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가죠 아.. 주구공역 근접 딜에 그런것 까지 있어요? 무서워 들리는데 이거 다 시즈에요 도대체 여기 어떤 방이에요? 하나 하고 싶어요 잠깐만 우리 한번 설정에 들어가서 오디오 그리고 비경음악 앞으로 합시다 나이스 나이스 아 트램이 왔다 근데 이 길이 맞아요? 길이 안 맞는데? 우리 그쪽으로 가야되요 아 아 이거 이거 이거는 혹시.. 음.. 어떤.. 어떤.. 잠깐만.. 누가 쓰여있어요? 아! 이럴쉬! 오케이! 이럴쉬! 이럴쉬! 음.. 네! 다 꺼져! 나이스! 이거 무한인가요? 아니면.. 모르겠는데.. 아이고 여기는.. 피투섬이 진짜.. 좀 많은데.. 어디? 어.. 깜짝 놀랐어.. 안녕? 아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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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olds us I swear to god it was Chen But.. I saw him die If they barakeaded the morgue Maybe it was a keep something in 젠 jaw 안 좋은 생각이네요? 저 한장? 오케이 이건 뭐야 아... 빨리 나가자 라고 이렇게 하자 저장벌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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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래걸리네 나이스 그거 헬스팩이었고 이거 혹시 읽을 수 있을까요? 아는데 어 오우 레벨 2 필 어이없네 네 들었어 이쪽으로 아니 잠깐잠깐만 뭐 살 수 있을까? 좋은거? 좋은거 있나요? 그레딧이 없는데 노드 못사요 가비 그럼 계속하자 여기로 해봐 잠시만 바사안 진단실 구역 오케이 이메징 다그노스틱스 랩 이메징 다그노스틱스 랩 거기 누구나 기다려 있어요 전 여기 좀 읽고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네 궁호 한향냥냥님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괜찮으세요? 아 까비 까비 아이고 네 리메이 끝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와 이 라이트가 엄청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뭐 있나요? 아 거기 사람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다자 다하면 안 돼요 그쪽으로 다시 우리 나 나이스 여기는요? 박스? 아 이거 진짜 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전장 없는 게이지 해봤어요 오 와 이 무기 약하네? 이 무기가 약하네? 왜 이렇게 이렇게요? 어 이거 배터리처럼 보이는데 흠 아 네 아닌가 들어 들어가 아 나이스 오케이 그럼 이거 타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안 돼 여기로 가야 안 돼 아 기억해봐 지금 되죠 으 지금? 되나? 아 지금 돼요 굿굿굿굿 굿굿굿굿굿굿굿굿 당신 여기로 가라 아 아 죽어라 아니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저 저저 제전하기가 빠른데 아이고 아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어 탄생 많이 없고 왜? 어디? 잠깐 던지 던질 거 던질 거 있어 어디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저..이..놈..놈가면 안돼! 진짜! 아.. 어이없어 이렇게 거기 있..거기 있죠? 네 네? 봐봐요? 오케이 지금 뭐하게? 오케이 단약이 많이 없는데 나이스 무서운 음악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 아.. 오케이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아.. 오케이 우리는 아.. 손형마님 안녕하세요 쇼낸 보.. 쇼낸 보크 쇼낸 보크? 그거 뭐여? 쇼낸..쇼낸 보크는 뭔데? 여기 맞나? 여기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판매할 거 있어? 아닌다? 오케이 무조력 치료실 오오! 무종력! 무종력 치료..치료실이네 안되네 안되네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있는데 컴온 적이 없다?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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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엔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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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여기로요 여기로요 어.. 단점 많이 없는데 무서워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우와 대박 엔지링! 여기 있는 한 한 번 그냥 퍼포먼스 아닌 그 다른 모드가 어떻게 보인는지 확인해봅시다 퍼포먼스 모드? 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으으으으 자기가 거의 여기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어 잠깐만 저 바보야 저는 완전 바보였는데 저는 퍼포먼스.. 첫 번째 에피소드 퍼포먼스로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 이거 퍼포먼스 모드야 지금 역시 프레임이네 엔지링! 오! 여기도 아직 아 저거 바보아.. 완전 바보아.. 이거 60프레임이에요? 이거 60프레임이고 퍼포먼스 모드 근데 자위는 안 보이는데 다만 이렇게 하면 네.. 프레임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퍼포먼스 모드로 역시 프레임은 워싱노중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픽보다 프레임 아 나이스 L1 R1 이력착력 오케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점프 아 대박 오케이 적들이 어디야 아 이동 보기 붓어 르트 방향 조기 어 이그러기 오오오OK 이런걸로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음악이 엄청 멋있는데 계속 말이 계속 이런것이 좀 좋은데 왜이래 내려가자 어떻게 내려가 아 오케이 네 쇼? 쇼는? 아 쇼스 포킹핸드! 아이고 네 손형만 님도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어 이건 뭔데? 하이드라진 용기 아 전 계속 이상하라고 생각했는데 왜 진짜 60프레임인가?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게임 진짜 60프레임이요? 역시 약간 30프레임 아닌가? 그런 생각만 했는데 역시 전 퍼포먼스모드 안했어요 음 우리는 돌아가야 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에이 왜 하이.. 왜 라이트가 있어? 그거 크래리티 잖아 잠시만 나이스 오오 이상한 소리 들어요? 아 거기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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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거기야 흐어우 으어우 이씨 어? 흐어어 허어 허어어 진짜 어어어 어어어 이거 탐약이죠 고마워요 펀치하면 안돼? 안돼요 아이템 다 받자 아이템 다 받자 어음 오리엔테이션 그쪽으로 가야되요 오케이 고 아 보스가 있네 음 혹시 이렇게 아냐 이렇게 아이작은 저 때문에 고통받아요 전 에임 어시가 필요하니까요 무슨 소리 오케이 고 너 왜 이렇게 뭐야 어떻게 장력해요 아 그러니까 음 음 음 음 잠깐만 아 그럼 올라가자 음 어떻게 올라가요? 아 이렇게 오케이 오오 타임 타임 아 산소 나이스 다행이다 그럼 여기 있는 한 그냥 아 여기 박스가 있어 맞죠? 네 나이스 오케이 고고고고 다행이다 기계가 있어서 다행이다 기계가 있어서 다행이다 기계가 있어서 다행이다 기계가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 뭐가 있노? 아 우리 지금 우주에 있어서 거의 어 사온 데가 없는 것이 진짜 좋아요 왜 이렇게 아 구갓 네 뭐 아 뭐 이즈 뭐 아 이즈 오 아, 아니네. 오케이. 충격 패드 찾아야 돼요. 음... 그럼. 갈게 갈게 갈게. 루타. 어어. 이 게임의 소리가 진짜. 음... 음... 키디 어디입니까? 여기였으니. 키디. 멀진 않았어 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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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아유. Fuck 왜 이렇게 어려워 이 게임 시원게임이 아니네? 어렵다 잠시만 혹시 아아 하프 라이프 2 느낌 들어요 하프 라이프 2 느낌 들어요 물건 쓰면서 더 많이 파이팅 해야하는 것 같아요 거기 나왔네 오케이 또 무슨 소리가 나와서 또 무슨 소리가 나와서 으아 길이 맞아요 저것도 저것도 길이 맞아요 아 우리 다시 여기네 무한 관제소 혹시 무사할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돈이 없네 그건 좀 아쉽다 이건 뭐예요? 스테이스 에너지 피폭구입니다 아 오케이 페이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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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엄청 많이 있는데 아 아 아 좀 열어라 저장 완료 오케이 계속하자 여러분 아 아 이게 아 저도 그런거 있어 어떻게 몰라요 모르겠어 근데 저는 제 옆에 그런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전 왠지 주어 주어 말하고 싶을 때 이게 항상 목주가 말이야 거 대신 게 서야돼요 그럼 왜 기술 까먹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진짜? 진짜? 진 아 떨어졌어 깜짝 놀랐어 이거 아마 가져갈 수 있어? 안돼 깜짝 놀랐어 아쉽다 주어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지르기 및 던지기 기네시스로 이동 가능한 물질을 아 오케이 그거는 네 오케이 그거는 그정도 알아요 도대체 왜 지금 저한테 알아요? 알려줘요? 지금 애들이 많이 있을거죠? 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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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아쉽다 어허 일단 이렇게 하세요 던질거 던질거 제발 던질거 어디세요? 안됐어? 오케이 다른 애가 어디야 어허 어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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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없나? 음악에 따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 안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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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인 인구 그터용 어디가기? 그쪽으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건 좋은 징적은 아닌데 어! 미친 게 있다! 이게 뭐지? 당신은 당신은 좀 그거 전기인가? 무슨 치료야? 이건 좀 미래에 이상한 것도 많이 생기네 음 우리는 거기로 가자 뭐 나이스 우리 탄약 없어! 우리 탄약 찾았어 우리 탄약이 많이 없어 우리 탄약이 많이 없어 우리 탄약이 많이 없어 우리 타령이 많이 없다. 우리 집에 누가 있다. 어~~ 내 세명이 다 있어. 우리 그냥 오오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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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내가 바보가 아니야 저는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저는 바보예요 저는 어 애들이 진짜 올라와요 어 이거 주세요 어? 왜 안 저거 단약 단약 감사합니다 이것도 단약 주세요 여기는요? 감사합니다 지지장전하자 어 오케이 한번 다시 내려갑시다 몬스터 대신 케이크 좀 주세요 난 케이크 필요합니다 왜? 당신 못 봤는데 아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아닌데? 아 오케이 다행이다 어 맛있는거 먹자 라이트 스피드 카보네이트드 핫바 아 이건 캔디바인가? 이건 뭔데? 음료수? 오케이 우리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우리는 꼭 한번 헬스 회복해야 돼요 노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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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스테이션 혹시 루트 아이템 있나요? 여기 뭐가 있어? 크레디트 음 이거는요? 오 박스 나이스 오케이 뭐 이방에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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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미 유빈을 보여주는 그 공동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의 로제과는 결국 결국 이 그의 삶을 든지에서부터 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위해 이 삶을 사망하고 있으며, 이 삶을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robot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삶은 기술을 통해 보존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기해, 내 삶은 자유로운 지적이 부족한 것입니다. 카카온이 없을때는 저는 이런 그리체처럼을 찾아봅시다. 혹은 다음 좋은 것입니다. 베넨의 피션, 예를 들어. 아... 항상 연구해야 돼요? 잠깐만. 진짜 다시 올라가래? 아니요. 메인 실험실, 탈의실. 오우! 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는 그냥... 복장 내전. 이건 무슨 티... 지친줄 알았는데... 노이스! 오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자. 아, 저는 왠지... 저는 노드가 없어. 노드 있어야 업그레이드 가능하지. 아닌가? 인벤토리에 파워 노드가 없어. 우리 진짜 노드... 아... 근데 저는 왠지... 무기보다 헬스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아, 나이스. 헬스 다... 아니,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헬스 업그레이드 다음에 일단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는 헬스 다시 업그레이드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은 아마 그냥...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 거. 아... 이게 뭐지? 이건 뭐야? 먹을 거? 네네네네네네! 도바다 뗄게. 도불. 다이아몬드 근데 저 저 기동 안에 왜 기동? 물 튜브에? 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새로운 저기 생겼네 보안구원원 레벨 3 필요 어디 어디 계세요? 와 진짜? 임마 제 조전 럭이 어디 떨어졌어? 이 게임 혹시 에임어시라도 조금 있나요? 그런거 혹시 있나? 자동 무기 변경 조전 보정 프릭션 프릭션 네 전 프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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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고마워요 오케이 그거 못보게 해주세요 여기 하나도 있어요 저 발자국 아닌가? 아니면 물방울인가? 아니면 물방울인가? 당신은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했지만 죄송합니다 오 파는 사람 캐스 워 보는 사람 지목 삼웅상에 자고 읽을것 맞네 읽을것 맞네 읽을것 맞네 와 헬로 단약도 많이 해주세요 아예 없어 우리 아마 단약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우리 아마 단약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우리 아마 단약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봐요 저 저 게이머들이 혹시 무슨 실험으로 생겼어? 어 어 박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개념 헬스필프도 한 번 더 합시다 나이스 위생 샤워실 샤워하자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은 음 어 공 어 음 혹시 그냥 깨 깰 수 있어? 아닌데 다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어버렸어 헉! 우리 노드 찾았어 맞죠? 이건 노드인가? 아니 노드가 아닌데 근데도 한번 사용해봅시다 많이 있으니까 아 다시 여깄네 오 바오리는 도라가야 돼 나이스 이본넨 이본넨 찾번지 3 찾번지 3 나이스 엑스 버튼 엑스 버튼 엑스 버튼 엑스 버튼 오케이 이것도 방법이야 다른 애 아직 살아있어? 죽었네 엑스 버튼 엑스 버튼 엑스 버튼 엑스 버튼 우리 엄청 많이 터냐 굿굿굿 헉 헉 아... 아이템 구매 가능. 근데 이거 필요해요. 이게 뭐야? 아! 그냥 여기 스워치하면 돼요. 폭탄 설치. 아 혹시 그냥 범패하고 폭폐하기? 아닌데? 아! 거기로 가야 돼요. 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네. 지금 좀 더 쉬워요. 근데 에이머시 많이 느낀 것이 아니네요. 거의 못 느껴요. 알았어. 우리 업그레이드 부품 찾았어. 업그레이드 부품 작업대로 가져가 모기와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오케이. 잠깐 잠깐 잠깐.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아니? 미스터님 안녕하세요. 우리 업그레이드 스토어 가게 여기 있고. 여기... 여기 아니었는데. 오케이. 바바바밤. It's time. 시간이 왔다. 오케이. 오케이. 레벨 1 필요해요. 아이고. 오 나이스. 박사. 음? 뭔가 안 바... 안 바꿨 듯하면서 많이 바꿨... 뭐? 많이 바꿨어요? 게임? 전 기억 못해요. 아이고. 에이로로가. 위왁 박사 산윤 정신 의약 담당자. 아이고. 오우. 여기 뭐지? 오! 홀로그램. 아 니콜 있네. 아 니콜 있네. 오우. 발작. 오케이. 과학적 방법. 목표 업데이트. 니콜의 홀로그램 찾기. 쫓기. 아 쫓기. 아. 쫓기. 아. 할 수 있어요. 레벨 2. security clearance. 아. 아. security clearance. required. 네. 들었어. 아. 잠깐만. 백득했어? 아니. required. 아. required. acquired. 전력 없음. 배터리가 어디야? 이것인가? 아닌데. 아. 재생할 수 있어? 음. 혹시. 어허. 이게 뭐야? 전지. 이거 배터리인가? 아닌데? 여기 배터리가 놓아야 돼. 근데 배터리가 어디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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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여기. 아닌데? 에이. 제발. 지금 나. 에? 엑. 어. 어케. 왠지 모르지만? 그거 왔어? 어. 뭐야? 어디야? 뭐야? 더? 에이! 지금 죽을래? 어디야? 거기니? 죽었죠? 나갔어 어디? 거기였다. 아이고 아이야!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내 진짜 뭐야 이거 오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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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계속 가자 드디어... 와! 전기! 에이! 왜? 끝! 드디어!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다. 돈? 여기 먼저 누구나? 응. 다른 거 없네. 에이 머시 에이 머시 많진 않아요. 거기, 거, 거기야. 등스 봤어. 어? 그냥 좀 저분해. 에이? 어디 갔어? 아, 거기 있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음, 이 친구는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이런 거 좋은데? 아, 거기 누가 있죠? 아, 거기 누가 있죠? 아닌가? 이메일 확인해봅시다. 에이 머시 에이 머시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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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Maggie 에너츠 habr 에이 아 제발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무슨 이유로? 무슨 생각으로? 레벨 2rent기 아ْ 아새bat에 엮 Nowadays 우리 곰 remembrance 네? D4 passagi.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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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ug. 카카오톡땅이 됐습니다. 엔지 데이 박스 데이 박스 여기 무슨? 나이스 어... 저력 없음. OH GOD! 저력이... 아마 또. 병원시... 엘리 베떼인가.. 엘리 베떼인가.. 아직도 정상의 중되 Access이? 오오 네 심지애들 요 vet 아하 쉬로 거기로 가야 돼, 오케이 오, 카친, 오케이 와 저거 뭐지? 대박, 진짜 좀 죽을래, 진짜? 오케이 오, 너, 더 많이 왔다 컴온, 컴온, 컴온 우리 할 수 있어, 이러했어 아, 이 엔져봐야 돼, 이 엔져봐야 돼 점프, 점프, 여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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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너, 도미, 아무, 아무 도미 안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기 가 아, 짓사라 했어 어, 어,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네, 죽을 거야 죽었어 아, 저 뒤는 좀 죽으라 같이 죽을 거야 당신은 죽어요, 지발 에이 테이블뒤에 커버하지마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아이없어 다 죽었지 돈? 돈 돈 오케이 후우 으유유유유 어 우리는 아 다시 이쪽으로 가야되 아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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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드디어 레벨 1 들어가있으면 좋겠다 나이스 아 나이스 고마워요 잠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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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는 아 예상은 없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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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삭 여기 뭐지? 컴퓨터 diz 이슈모어스가 오프라인 우리는 오빠라인 오빠라 오 지옥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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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람드 스테션이 오프라인 조종실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아 우리 다시 여기 아 잠깐만 다 열 수 있어요 여기 다른 이런 방에 있었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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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벨 2 역시 돈 우리는 어 레벨 1 혹시? 아닌데 여깄네요 또 엘리베이터 타야 되요 또 엘리베이터 타야 되요 또 엘리베이터 타야 되요 오케이 전 자아 못 갔어 전 자아 못 간네 아 엘리베이터 타야 여기는 혹시 업그레이드 스테이온.. 아니 그냥 가게 거의.. 우리 거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아니 업그레이드 아니라 새로운 파워 굿 할 수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정말요 넵 계속 나이스 그쪽으로 아이고 이거 무슨 정리 좀 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 그리고 그리고 헬스 피폭? 없나? 오케이 아 지금 타도 돼요 오케이 쿨 음 음 아 여기로 가 여기 우리 여기 아니 우리 여기 있다 아닌가? 여기로 가야 돼? 아니 우리 여기 있어 여기로 가야 돼? 네 고 오우 이 트램 편해 보이는 것이 아니네 어어 오 잠깐만 너무 멋있는데 엘리베이터 일단 아이템 찾아야 되지 업그레이드 어? 뭐 아니야 뭐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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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카 아아 우리 다시 여기 있는 오케이 어 오 오 오 오 오케이 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봐야 하니까 지금 오 크레딧 혹시 혹시라도 우리 지금 충분히 크레딧이 있을까 어 가게? 가게 없어 가게 없네 가게 없네 오케이 그냥 항상 따라가자 가게 없네 아이고 우리 우주선이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롱 이거 알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